안녕하세요. 원강 디지털 대학교 경찰학과 신희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시던 중에 혹은 즐거운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중에 무닷없이 경찰로부터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불신검문을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경찰서로 같이 가주시죠? 라는 요구를 받은 사람도 하루 평균 6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 아는 선배는 하루에 두 차례나 불신검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묻더군요. 나 그렇게 범죄용으로 생겼어? 오, 글쎄요. 자,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 경찰의 불신검문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은 불신검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가면서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까 합니다. 원래 불신검문이라는 용어 자체가 다소 어렵지만 한자를 풀어보면 불은 아니 불, 심은 살필심으로 살피다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자세하다, 환히 알고 있다 이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불신검문은 자세히 알지 못하거나 의심스럽다는 것이고 검문은 검사하기 위하여 따져묻는다 라는 것이므로 자세히 알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움을 검사하기 위하여 따져묻는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검문은 범죄 예방을 위하여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서 기능하지만 실제 경찰실무상 불신검문은 공권력과 인권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국민 간의 적지 않은 마찰이 있기도 합니다. 즉 경찰의 입장에서는 불신검문의 편의와 효율성을 우선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신검문의 남룡에 대한 불만과 항의가 있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돼 있는 불신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불신검문이라는 것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 즉 거동불신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하지만 정지 및 질문 이외에 일정한 요건하에 동행요구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보통 도심의 집회가 열린다는 이유로 아니면 인상이 험악하다는 이유로 또는 옷차림이 허름하다는 이유로 불신검문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는 불신검문의 대상자가 과연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는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누가 보아도 범죄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고 의심할 만한 사람에 대해서만 불신검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 경찰이 마음대로 판단하여 누구든지 검문할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불신검문을 당하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도 내가 불신검문을 당할 만한 행동이나 의심스러운 점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유 없이 나를 의심하고 검문을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과 아울러서 불쾌하지만 뭔가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부당하다는 생각을 잠재울 수도 없는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을 법적으로 받아서 접근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직감은 정확히 맞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도심의 집회가 열린다거나 인상이 험악하다거나 옷차림이 허름하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불신검문은 고동불심자에 한해서 그 대상이 된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명백히 경찰이 잘못된 법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시죠. 이 사례에서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경찰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동행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이때 우리는 반드시 응해야 할까요? 먼저 경찰관의 동행 요구는 정지한 장소에서의 질문이 상대방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서 질문을 위해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은 동행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임의동행 요구에 불과하므로 거절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동행하거나 답변을 강요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답변을 하지 않았다거나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동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동행 요구와 관련하여 동행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면서 상해를 입히고 저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은 법에 따라 동행을 요구할 수는 있고 동행 요구 자체가 결코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사안의 경우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의 동행 요구에 명백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강제로 연행을 하려고 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동행 요구에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연행이 이루어진다면 가사 경찰에게 저항을 해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부터 신체에 대한 현저한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상해에 대한 정당 방해가 성립하여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설사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경찰서에 동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경찰은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서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물론 그 전이라도 대상자는 언제든지 퇴근을 할 수 있으며 답변을 강요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경찰관의 입장에서 더 조사가 필요하다면 영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은 경찰관이 규정대로 불신검문을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에 응하여 협조하는 것이 좋지만 경찰관이 검문에 응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라고 하면서 겁을 주며 검문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규정을 벗어난 불신검문이 되어 이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테마를 다루면서 절차가 위협해도 결과만은 적법하다고 하는 혼란스러운 말이 아니라 절차가 위협하면 그 결과도 위협하다는 평범한 진리가 세상에 자리잡는 그날까지 경찰관에게는 적법 절차를 시민은 중법정신을 함량해 볼 것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